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카톡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카톡에서 친구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친구를 등록하는 방법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카톡으로 들어오면 여기 친구 있죠. 친구 아이콘 이걸 터치합니다. 여우의 친구라고 되어있죠. 여기 보세요. 이걸 터치합니다. 친구에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상단에 사람이 있고 플러스가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자 이걸 터치하면은 여기에 네 가지가 있어요. 친구 등록하는 게 친구 추가가 있죠 이게. 그 다음에 qr 코드 그 다음에 연락처로 추가. 연락처로 추가는 이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추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아이디로 추가. 추천 친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로 추가했죠. 아이디로 추가는 이 카톡은 각각 다 누구나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로 제가 터치해 보겠어요. 상대방인의 카카오 아이디를 알려줬다고 합시다. 그럼 제 경우에는 여기에 여기에다가 카카오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여기에 입력하면 돼요. 제 경우에는 이 아이디가 h-a-i-l-t-u 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해일투유. 저와 친구가 아닌 사람은 해일투유 이렇게 입력해서 그 다음에 저 위에 가서 친구 찾기 했죠. 요걸 터치해 보세요. 저 친구 터치 터치합니다. 이렇게 터치하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뜨면서 그 사람의 아이디의 그 어 카톡 별명과 그 다음에 여기 프로필도 뜨고 그리고 친구 추가란 글자가 이렇게 떠요. 그럼 친구 추가를 터치해서 이 친구 추가를 여기 터치하면은 친구가 됩니다. 그렇게 아이디를 설정합니다. 저하고 친구를 관계를 맺고 싶은 분들은 h-a-i-l-e-u 있죠. 요걸 입력해서 저 위에 찾기 있죠. 요걸 터치해서 친구 추가를 그 다음에 친구 추가 여기 있죠. 이것을 해주면은 저와 친구가 됩니다. 저 QR코드 터치해 보겠습니다. QR코드를 저 왼쪽에 있는 이 QR코드를 터치하겠습니다. QR코드를 터치하면은 요렇게 나와요. QR코드를 여기에다가 상대방의 QR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상대방도 이와 같이 똑같이 들어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넷프로필이 있는 요렇게 떠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걸 터치하면은 여기 보세요. 이와 같이 자기의 QR코드가 형성이 됩니다. 이 Audi QR코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상대방도 이와 같이 여기 들어와서 이걸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이 QR코드를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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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를 터치하면 이와 같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지금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촬영하면 친구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연락체로 추가 터치해 보겠어요 연락체로 추가는 전화번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친구 이름 쓰고 여기에 친구 이름 쓰고 다음 여기에는 전화번호 넣고 그리고 이 확인을 누르면 친구가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친구로 등록된 그런 사람은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 만나는 사람으로서 전화번호로 등록이 안 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추천친구 있죠 추천친구 이것은 터치합니다 추천친구를 터치하면 이와 같이 저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이 추천을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저는 양학동이라는 이분을 친구 등록해 보겠어요 그러려면 오른쪽에 여기 플러스 있죠 이걸 터치하면 돼요 이걸 딱 터치하면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 친구로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제가 여기 친구 목록에 오니까 보세요 양학동 조금 전에 친구 등록 했죠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와 같이 친구 여기에서 다시요 이와 같이 친구 목록에서 이 부분을 터치해서 터치하면 이렇게 친구 등록하는 방법이 QR코드 전화번호 연락처로 추가 아이디로 추가 추천친구로 추가 이 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친구를 등록할 때는 이 같이 네 가지 방법으로 친구를 등록해서 많은 친구들과 교류하면 좋겠죠 이상 카톡에서 친구 추가하는 방법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